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대구, 경북 하루 확진자가 만 천 명을 넘어섰습니다. 0시 기준 대구는 6,306명 확진으로 어제보다 2,100여 명 더 늘었습니다. 요양시설과 의료기관 집단 감염이 어제 5곳에 이어서 오늘도 5곳 더 나오는 등 고위험 감염 취약시설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경북은 구미에서만 1,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는 등 23개 시군에서 4,996명이 나왔습니다. 대구, 경북 합쳐 1만 천여 명으로 하루 사이 4천여 명이 많아졌습니다. 병상 가동률은 전담병상이 대구 68.1%, 경북 51.6%, 중증 전담병상은 54.7%를 보이고 있습니다. 재택치료는 대구 2만 5천여 명, 경북 1만 7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. 추첨을 부정했습니다.